흔히 수조는 크면 클수록 관리하기 편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수조가 크면 좋다고 하니 큰 마음 먹고 세자 수조를 주문하고 세팅을 했습니다. 서비스로 준 리모 2마리와 프렉사노 몇 개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안되겠다 싶어 토치와 해머를 커다란 놈을 사놓고 아크로포라도 와일드 컬처 사이즈 몇 개 사 넣습니다. 돈은 썼지만 수조가 가득 차니 보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토치가 한 가지씩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원바디 해머는 벌써 반이나 날아갔습니다. 커다란 아크로포라는 밑둥부터 벗겨져 흰뼈가 보입니다. 네이버 카페에 물어보니 많이 벗겨진 것은 빨리 빼라고 하고 환수를 하라고 합니다. 비싼 돈 주고 산 커다란 산호를 빼니 다시 수조는 비어가고 환수를 자주 많이 하려고 하니 물량이 많아서 힘듭니다. 조명이 문제인가 싶어 비싼 조명을 알아봅니다. 끝판왕이라고 하는 제품들은 가격이 후덜덜합니다. 그런데 수조가 커서 두 대는 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조명만 몇백만원입니다. 너무 큰 금액에 고민만 하며 시간은 흘러갑니다. 이제 새로운 산호를 넣기가 두려워집니다. 수조가 비어있으니 보는 재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큰 타격이 없게 작은 사이즈만 해야겠다고 다짐하고 프렉사이즈 산호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조명을 바꾸지 못했으니 이제는 산호에게 좋다는 각종 첨가제를 써보기로 합니다. 산호먹이, 색깔을 좋게 해준다는 각종 첨가제, 비타민 등을 주문했습니다. 설명서에 적혀있는 대로 꾸준히 수조에 넣어봅니다. 왠지 산호가 더 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산호들이 하나둘씩 죽기 시작합니다. 수치를 측정해봐야 할 것 같은데 측정 시약이 없습니다. 언제 측정했는지 기억도 안납니다. 몇가지 시약을 주문해서 측정을 해봤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물도 깨끗하고 물고기들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물어봤는데 또 환수하라는 말밖에 안합니다. 이제 지칩니다. 수조는 더 이상 보기도 싫습니다. 중고거래도 귀찮고 하루라도 빨리 수조를 없애버리고 싶습니다. 그냥 다 깨버려야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니모가 말미잘에 부비부비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귀여워 니모를 키워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관련 유튜브를 찾아보고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여 물어보며 공부합니다. 수조는 다들 큰 것이 좋다고 해서 두자 수조의 하단 선프로 알아보니 너무 부담되는 금액입니다. 중복 투자를 안하려면 처음부터 크고 좋은 것을 사라고 하지만 그러면 시작조차 못할 것 같습니다. 도저히 판단이 서지 않아 집 근처 해수 전문 수족관에 일단 가봅니다. 사장님께서는 니모 두 마리 정도면 작은 수조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용기를 내어 일단 작게 시작해서 여건이 되면 큰 수조로 바꾸기로 합니다. 30큐브 수제 니모 두 마리만 키울 것이라고 생각하니 큰 부담은 없습니다. 거리식 여과기와 축양 여과재, 축양 바닥재와 해수, 간단한 조명을 구입해 집으로 왔습니다. 물잡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준비해둔 자리에 수조를 설치하고 니모 두 마리를 넣었습니다. 작은 수조에서 니모들이 노는 것을 보니 시작하기 잘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며칠 뒤 작은 돌도 넣어주고 말미잘도 데리고 왔습니다. 니모들이 말미잘에 부비부비를 할지 안할지 모른다고 했지만 생각보다 일찍 부비부비를 합니다. 이제 퇴근하고 니모들을 보며 맥주 한 잔 마시는 게 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미잘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도 뿌옇게 되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물어보니 말미잘을 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아쉽지만 말미잘을 빼고 물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80% 환수를 결정합니다. 물량이 많지 않으니 이 정도의 양도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 대량 환수를 하니 다시 맑은 수조가 되었습니다. 말미잘을 빼고 나니 아쉬워 작은 프렉 산호를 넣어보기로 합니다. 초보 산호라고 하는 스타폴립과 버튼 산호 프렉을 넣었습니다.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생각보다 잘 자랍니다. 자신감이 생겨 레더도 몇 종 넣어봅니다. 산호가 다 잘 되니 초보 딱딱이도 하나 넣어봅니다. 그런데 하얀 뼈가 보입니다. 딱딱이는 무리였나 봅니다. 모든 사람이 말리지만 블루탱을 도전해보기로 합니다. 수족관 사장님도 신중하라고 하셨지만 넣어보기로 했으니 한 마리 데리고 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몸에 흰 점이 보입니다. 산호들 때문에 약을 쓸 수 없으니 지켜보기로 합니다. 다행히 며칠 지나니 흰 점이 없어졌습니다. 블루탱은 가끔 엉뚱한 행동을 하지만 니모들과도 잘 지냅니다. 30큐브 수조에 프렉 산호들이 가득 찼고 블루탱도 많이 컸습니다. 이제 이 수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본 것 같습니다. 큰 마음 먹고 두자 수조로 바꾸기로 합니다. 둘 다 실제 손님의 에피소드입니다. 시작할 때에는 나한테 맞는 수조의 크기를 알 수 없습니다. 내 능력보다 수조가 크면 취미가 아니라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물고기를 키우고는 싶은데 너무 부담이 되니 오히려 작은 수조로 바꾼 손님도 계십니다. 하지만 해보고 싶은 것은 많은데 수조가 작으면 볼 때마다 아쉬울 것입니다. 물량이 많다고 다 잘되는 것도 아니고 작다고 안될 것도 없습니다. 극단적이긴 하지만 물량이 2톤 3톤이 되면 아무 일 없이 다 잘 살까요? 그 수조에 문제가 생기면 대처할 수 있습니까? 작으면 작은 대로 문제가 생기고 크면 커서 문제가 생깁니다. 나한테 맞는 수조의 크기인지가 중요합니다. 저한테 슈퍼컴퓨터를 준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인터넷밖에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슬로였습니다.